내가 요즘 사실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 은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키면 은퇴하면 누가 알겠니, 다시 하면 알겠니 그건 상관없고 내가 나한테 안식년을 줬다고 그럴까? 그냥 내 젊은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안 됐어. 막 안 잘리려고 기를 쓰고 한 게 내가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잘 애썼어, 애썼어. 이거 도닥도닥을 해 주고 싶어서 내가 쉬었던 거야. 그래서 5년 됐어요. 5년을 방송을 안 하시네. 그리고 내가 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자고 그러더라. 흔들리잖아. 근데 야물차게 다 안 했어. 근데 얘 때문에 내가 이걸 놨잖아. 그러게요. 얘가 예를 내가 이뻐하거든. 선생님 나 이뻐하잖아. 이게 뭐가 이뻐하는 거야 이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 그렇지, 이뻐하면 힘든 걸 해줘야 되는 거지. 누굴 봐주려면 내가 손해를 봐주는 거잖아. 근데 나는 사실 얘가 내가 무슨 주제를 할 건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친정엄마를 모셔야 된대. 그래서 내가 너 모시면 입을 꼭 붙이고 모셔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었더니 선생님 그 얘기 좀 나와서 해줘요 이러는 거야. 힘들잖아요. 그게 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내가 우리 시아버지하고 내가 9년을 살았거든. 근데 내가 넷째의 며느리야. 우리 시아버지가 40에 혼자 돼가지고 6남매를 혼자서 기르는 사람이야. 40에요? 그래가지고 내 얘기를 예전에 SBS 창사 특집으로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으로 김수연 씨가 쓰고 내 역할을 원미경이가 해서 방송 대상도 탔어. 드라마가 나왔어요? 어, 드라마를 했어.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 역할을 남일우 선생님이 했었어. 9년 병간호 하신다. 병간호를 했다고 그러지 마. 그냥 같이 살아나. 근데 그 병명이 뭐였어요? 아니 그냥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거지. 우리 시아버지는 정신을 말짱한 거야. 봐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니 그때는 간병사 이런 게 없었어. 기저귀도 없었어. 수번으로 했어.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가 왜 잠옷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트레이닝을 평화시장에서 샀어. 그래서 노란색, 연두색, 핑크색 이만큼을 사다가 났어. 근데 그거를 기억하는데 처음에는 똥은 싸지는 않으셨어. 그냥 팬티에 조금 묻는 정도였다가 이제 한 3, 4년 되니까 이제 마루에 떨어뜨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오모에 똥을 묻히더니 나중에 똥란초를 온팡에 그냥 그리는 거지. 그 똥란초를 왜 그리냐면 나한테 안 걸리려고 자기가 치워보려고 하다가 한 손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 손을 어떻게 치겠어. 근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랬어. 그랬지. 선생님 일하고 계셨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해요? 8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계속. 아니 9년이에요. 1년 깎지 마세요. 9년이에요. 근데 똥이 묻으면 내가 그걸 못 빨게 되고 애 똥은 이렇게 빨래하고 나가는데 할아버지 똥은 너무 끈적고약 같아서 안 돼. 근데 그 빨래를 내가 추리닝을 버렸어. 왜 평화시장에서 좀 싸고 그래요. 사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주워와가지고 빨았어. 나 그게 제일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 바깥 사둔 똥. 걸레를 빠는 여자 어디 있어? 우리 엄마가 그걸 빨면서 이 년아 이게 돈이다 이 년아. 우리 엄마는 딸이 나가서 돈 벌어서 이거 사왔는데 이걸 버리니까. 그게 내가 제일 우리 엄마한테 미안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어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시아버지하고 바둑을 그렇게 떴어요. 바둑을 이렇게 뜨시다가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딴 데를 볼 때 바둑을 이렇게 옮겨 놓은대.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는 누가 야마시 치는 걸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건 야마시 치다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황해도 분이거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안 오가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이래. 한 일주일, 일요일쯤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 나보고 그랬어. 그럼 내가 아버님이요 야마시 쳐서 안 논대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거든. 우리 시아버지는 자기의 서울대학 나온 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바둑을 뜨다가 학교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갑자기. 갑자기 느닷없이. 느닷없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 또 지지도 않고 소학교 했습니다. 아 예 나는 경성사범을 나왔습니다. 그게 스토리야. 스토리네요. 그거를 한 한 달에 두 번 돌려서 하는 거야. 그랬어 근데 나는 그게 친정 엄마 아버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똥 빨래도 빨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늘 나보고 그랬어. 이건 송도수님 밖에 못하네. 이건 이 양반의 딸 아니면 못한다 이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우리 아버지 딸로 태어난 것 같아. 야는 특별해 야 식물에 난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많이 해 주신 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70평생 본 인간 중에 네가 최상품이야 이래서. 그게 내가 아 내가 그래도 인간이 상품이지 내가 이 짓은 할 수 없지 이거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살기 싫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 이제 진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이혼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 집에 이혼한 사람은 없는데 이것만 5시간 6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랬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가 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인데 참 지혜로웠구나. 내가 그나마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하신 거죠.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1년 됐어요. 갑자기 그게 이제 생긴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당뇨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만성심부전증. 그래. 갑병증이 와요. 심부전증이 오고. 물 빼잖아.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다가. 계속 쇄약해지다 하면 사람이 한 번씩 쓰러져. 맞아.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뭐 라디오 생방도 하고 이럴 때니까 생방을 하고 있는데 막 진행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엄마 딱 찍히는데 누가 봐도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생방하다가 노래 나갈 시간에. 받아야지. 잠깐잠깐만 노래 좀 더 틀어주세요. 얘기하고 받아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쓰러지셨다. 그때부터 저희는. 너무 놀란. 정신이 없지. 정신 없는데. 그때 또 막 코로나 와중이어서. 더 정신이 없었어요. 응급실이. 맞아.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지금 몸에 있는 혈액의 4분의 1을 혈변으로. 토하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것도 진짜. 기적이다. 신기한 거다. 암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아. 사기 혹은 말기입니다. 뭐 수술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게 위쪽에서 암이 발견됐는데. 이미 전이가 돼서. 폐. 단. 모세혈관. 다가. 이만큼. 왜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됐느냐. 내시경을 이때껏 70평생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안 했어. 그냥 아버지 얘기는 그래요. 혹시라도 받다가 무슨 암이라도 나오면. 니네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복장이 터지지만. 환자도 앞에 두고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항암치료를 들어갔는데. 이제. 항암치료 부작용이.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밥을 못 먹잖아요. 밥맛이 아예 없거든요. 그냥 토하고. 바로 토하고 싶고. 그래서 살이 그때. 저희 아버지 키가 173인데. 가장 많아. 45kg까지 빠졌어요. 맞아. 그러니까 넘어지셔서 얼굴 여기 이만큼 멍들어 있고. 맨날. 또 여기 쓰러져 있고 저기 쓰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구급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야 되고. 그때 제가 술을 끊었어요. 끊었다고요? 술 끊고 친구 모임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모여서 한잔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가야 되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매달렸는데. 가족 모두가 매달리니까 모두가 우울증에 걸려요. 맞아.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몰살 당하겠다. 그러니까 24시간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뭐 똥오줌은 물론이고. 목에 가래끼는 것도 빼야 되죠. 폐에도 또 암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안에 여기다가 소변이 안 나와요. 소변이 안 나와요. 그러면 소변줄 요도에 쭉 뽑아가지고. 또 껴야 돼. 쭉 빼는 그런 거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욕창 오니까. 맞아. 이렇게 돌려줘야 돼. 이게 너무 귀신. 맞아 그래.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미쳐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녹화 현장에 가서도. 짜증이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짜증이. 어. 괜히 시비 걸게 되고. 맞아. 신경질. 이런 나를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간병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제가 정 안 되겠어서 아버지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 아버지 간병사 쓰셔도 되냐고.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나는 그런 거 못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가 계속 모실게요.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2년여의 투병 끝에.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유배반적인 게. 남들이 나한테 뭐 한마디 던지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 뭐 너 정말 효자다. 너 같은 애가 어디 있냐. 그런 거 같아. 그리고 나는 그때 제일 내가 싫어했던 얘기가. 아유 형제 엄마 복 받을 거야 이러면. 복 가져가세요 내가 그랬어. 그때. 나한테. 그러니까 뭐 너 같은 며느리 없다 이런 얘기인데. 나한테 칭찬으로 그런 거겠지. 와서 아유 형제 엄마 복 받을 거야. 복 가져가세요 내가 그랬어. 그렇게 사람이. 안 모시는 사람은 인사만 하는데. 모시는 사람은 포악해져. 내가 막. 엄청 예민해지죠. 그럼 포악해지 않으려면 어떤 애법이 있어요? 안 봐야지. 안 봐야 돼요. 간병을 쓰셔야 돼요. 안 봐야지. 요양병원에 보내시거나 부모님을. 그러니까.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거를 다 내가 소화를 시키고 참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내가 그랬잖아. 모시는 사람은. 네.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아 내가 쉽지가 않은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하길수록 나만 구겨지고 나만 찌질해져. 아. 입 꼭 붙이고 해야 돼. 내가 더 구겨줘.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힐링 받을 때가 언제냐면. 병원에 보면 입원에 계실 때는 이제 밑에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죄다 암 환자들 간병하는. 환자 가족들이에요. 가족 보호자. 그 사람들 얼굴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나랑 똑같은 표정. 다 똑같죠. 같은 입장이죠 다 같은 입장.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가끔씩 병원 가요. 구내식당에.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마음도 좀 약간 좀 안정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늙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아이고. 그런데 왜 우리는 가족들이지만. 그냥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처럼 지내는 집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 그런가요? 정서적으로. 난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것 같아. 어떻게 세 분 다 이런 경험이 있는지. 저한테 정말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하늘에서. 사람으로서 할 일을 사람답게 하는 거야. 그 기회를 준 거야. 맞아요. 잘 해봐. 그러면 네가 내 생각에는 사람이 숙성이 됐다가 발효가 된다니까. 그래서 발효가 되면 약이 되잖아 내가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한 거지만. 그냥 참 잘했다. 맞아. 그 발효와 섞는 거는 정말 한 끗 차이인 거잖아요. 그런데 되더라고. 어른이 되더라고. 해봐 한번. 너는 잘 될 것 같아. 나는 네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밥도 잘하지. 잘할 것 같지요. 재테크도 잘하지. 남편하고 싸움도 잘하지. 못하는 게 못해서. 못하는 게 없네요. 다 잘하지. 왜 따라하세요. 잘할 수 있을 거야. 저희 좀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긍정적이잖아 자기는 또. 힘내세요. 우영실 대학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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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